호란 씨입니다. 호란이들. 팬이에요. 저도 팬이에요. 라디오도 되게 잘 들었어요. 호란 씨 노래가 뭐 있습니까? 저는 라디오 되게 좋아해요. 진행을 너무 깔끔하게 잘하시고. 활기찬지 아침에. 이번에는 발표된 신곡은 어떤 곡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앨범은 아니고 디지털 싱글로 먼저 발표를 했는데 두 곡 중에 타이틀이 참치마요라는. 노래 제목이 되게 신선하다. 들려주세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대 나를 참지 마요. 돌아서지 말아요. 난 보드 보드 그댈 기다리고 있어요. 그대 나를 참지 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신곡이라. 신곡이니까. 신곡이니까. 내용은 참지 마요인데. 근데 제목은 참치마요 그냥. 계속 참치마요 참치마요 나오니까 발음이 참치마요로 들려서 그냥 재밌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작성이 좋네요. 우리 호란 씨가 참 이게 목소리도 섹시하고. 네. 노래로서 지금은 다 알려진 가수로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 명문. 명문에 나오셨잖아. 그래 다 알잖아요. 일찌감치 글을 깨우쳤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희 어머니의 주장으로는 두돌반대. 두돌반대? 가르치지 않았는데. 네. 혼자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와인버거. 그랬대요. 그리고 와인버거. 그게 이제. 하필 와인버거. 와인버거. 그 많은 단어 중에 와인버거. 와인버거. 그 와인버거가 그때 그 무슨 정치인 이름이었는데요. 사람 이름이.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나와있대요. 당신은 햄버거 중에 하나인 줄 알았지? 아유. 죽어 먹어도 있듯이 이제 버거 집안이 괜찮아요. 그 같은 버거야. 또 어머니의 주장으로는. 제가 다섯 살 때 처음으로 시를 썼대요. 시를 썼대요. 아 설마. 기저귀 차고요 아니면 떼고요. 다섯 살 때. 괜찮아요? 다섯 살 때가 차. 시도 차고 있잖아. 아 왜 저러니. 뗐어. 뗐어. 아니 근데 우리 호란 씨 보면 그냥 다 똑부러지잖아요.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다가가기가. 그런데. 학창 시절에 왕따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대요. 그렇죠 공부만 하니까. 뭐 이렇게 막 입술에 빨간 거라도 바르고 싶어도 막 야단을 맞고 보이니까 이제 대학교 갔을 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막 깃털 드레스 막 이런 거. 아 대학교 시절에 왕따가 있던 거예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아니 누가 왕따라고 그래요. 아니 주변에 사람들이 피한 거겠다. 진짜 피한 거지 그건. 우리가 피한 거야. 아니 저는 가까이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너 너 깃털 너. 안녕 점심 같이 먹자고 가는데. 이제 갓 스무살이 돼서 막 꾸미고 싶고 예쁜 옷을 막 샀어요. 입고 갈 데가 없어요. 파란색 자주색 막 이런 거. 보라색 벨벳 드레스인데 여기 막 카드 기타 다 아니고요. 아 이거는 왕따가 아니라 이상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